석회와 건연뿐만이 아니라 어깨가 아프실 경우에 어떤 운동, 스트레칭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칭 동작은 어깨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 도움이 되는 동작이 맞습니다만 운동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다양한 운동이 있기 때문에 하중이 가해지는 어떤 운동들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운동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석회와 건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운동이나 스트레칭도 치료에 절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